빨리라, 그 상대는 말퓨리언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등 뒤를 조심해 왕파 만들면 인연 씁니까? 음.. 쓸 것 같은데 근데 어쩌면 이것도 내가 정보를 주는 거다 때리는 것 자체가 어그러들었다 땡컨까지 내네 개 쓸까? 개 생각하면 그냥 얘를 주는 게 나을 수도 아, 어차피 얘가 있구나 뭘 고민한 거지? 난 왕파 좋은 거 같은데 난 너무 좋은데 얘 너무 마음에 들어 제 교환방식이 조금 이상해 다운턴에 뱅클이 나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 변개용으로 근데 서치 카드가 있잖아 그래서 왕파 좋게 보고 있어 난 서치 카드가 있어 아, 국혐이네 저거 어, 절개 어, 절개 지도에 나온 곳이 명의 곳 아, 나 이런 것 좀 진짜 이런 카드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 심연에게 했을 때 카라잔 때 진짜 주술사 밸런스 완전 망가진 거 봤으면서 얘네들은 학습 효과가 없나 이런 카드 정말 싫어 어, 쟤 왜 저래 이거 조금 저자세 같지만 이것까지 정리합시다 어, 서로 이런 식이네 와, 진짜 쓰레기다 이거 하아 흐흐흐흐 하아 ... ... ... ... 아, 깜깜한 것 좋아 아 잠깐만 아 너무하잖아 너무하잖아 이거 와잇 쓰레기 아 제발 살만하면 안되 나갈거야 살만하면 오오 쏘 굿 베스트였다 헐 피를 말리는 싸움이야 아 손패가 그림 잡을게 한 장이니까 답답하네 와 개꿀 이거를 지금 찾는게 아니라 이걸 정리하고 다음 턴에 엘프 음악가가 나오는거야 그래서 왕파 엘프 음악가 그림 잡을게 엘프 음악가에서 패를 4장으로 늘리는 계획 왕파 엘프 아 다 할 수 있구나. 괴삭이다 괴삭이다 괴삭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핫슨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남들. 남들 스케치북에 그림 그릴 때 나는 달력 뒤져서 그림 그렸다고. 가스스톤 끄덕끄덕. 끄덕끄덕 했다. 흑마노 주문서 조건의 왕판에도 중매 카운팅 되나요? 그거 중매 하수인이라고 적혀있지 않아요? 카드를 직접 확인을 해야지. 들고 갈 게 없네. 국어 게임이잖아. 아 조금 애매하다. 아니네. 하급 흑마노 주문서 죽음의 메아리 카드를 3회 내면 강화됩니다. 왕의 파멸은 죽음의 메아리 카드이기 때문에 강화가 되네. 강화되네. 아 그렇게 쓰면 되는구나. 아니야 그래도 왕의 파멸 하나로 그렇게 다 하는 건 어렵지. 빨리 돌리자 이거. 한번 가볼까. 왕파가 이래저래 쓰일 곳이 많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어그로 해도 써도 되고. 한번 가볼까. 죽매 되게도. 넣을 건덕지는 좋네. 여러모로. 좋은데. 뭐야 얘. 무슨 개짓거리를 하는. 사제지. 사제가 드로우카드 이런 거 넣는 거는. 베를린 있다고 봐도 멍한 거지. 아니다. 아니 그 평범한 하이랜더 덱을 까먹고 있었네. 그냥 하이랜더 덱이겠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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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한번. 너무 좋아. 죽음의 메아리 카드라고 돼있더라고. 텍스트 방금 보고 왔는데. 죽음의 메아리 카드를 3회 내면 강화됩니다. 아씨. 아이씨. 어. 열 받네. 아. 딱 막혔어. 아 진짜. 이걸 어떡하냐 이거. 스윙 한방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네. 일만하면 더 있었어. 깔끔하게 가는데. 다음 턴에 절개 쓸 상황이 안 나올 것 같아. 딱 그거 하난데. 라자 하난데. 없겠지. 없겠지. 일단 라자 아냐. 됐어 그럼. 여기서 진짜 자라내면. 1코. 막 생명력 부여. 그런 거 할 텐데. 진짜 좋거든. 조금. 이럴깐. 1코. 1코. 아직까지 내가 해적을 하나도 안냈구나 아 이럴거면 그냥 잡는건데 이럴거면 잡는건데 어우 얘한테서 나갈줄이야 내가 주문이, 기습, 그림자 밝기, 절개 뭐 그런거밖에 없는데 아 맹독도 있다 옛날에 사적 카운터가 도적이었잖아 맹독 포카 이런거 들어있는데 쓰질 못해가지고 아이씨 다 냅둬야지 이거 봉치만 오졸라게 찍어야지 한 번 가볼까? 틀렸냐 얘? 바보 아아 틀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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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구나 기습했다가 이걸 해야되나? 센건 이게 제일 세다 틀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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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파 틀렸냐 미니가 한 번 더 명칭 쳐보고 한 톤 더 볼 수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되네 하려면 리로이로 이걸 찍어야 되는데 난죽 덱 그러네 방금 2딜 들어온 거네 난 절개 정도나 그림자 밝기 둘 중에 하나 들어와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아맨만 있어도 끝나는 상황이었네 저거 진짜 아깝다 그럼 멀리건이 어려워 참 왕의 파멸이 딱 짐피면은 맹독이랑 들고 하면 진짜 좋은데 맹독을 그 전에 쓸 상황이 나오면은 어 좋아 이러면 됐어 멀리건이 어려워 이거는 동전 얘를 해야 되겠다 참여했어 음을 음 사실 펜채스 없을 때 얘가 나가 있어야지 광기 물약 안당하고 깔끔하지? 잡지 마라 용지 쳐라 어어 씨 어? 이거는 맹독 갖고 와야지 그치? 맹독하나에 몇 데미야? 네고도 3 적어도 6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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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태우 빨리 맹독 가져올 필요는 없네 차례차례 버프하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괜찮을까? 아 벌써 10시야? 2시간 이것도 명치 때려도 될 것 같은데 6턴이면 라이라랑 조금 걱정될텐데 5턴이면은 라이라 나와도 0코 1코 이런거 밖에 못쓰니까 애초에 라이라 나오면은 이제 명치가 찢어지겠구나 무시해도 될 것 같다 5턴 용숨? 아 맞네 맞네 아 근데 별로 상관없어 진짜로 폭이네 무시해 한잔 마셔 요거 봐 이거 해적전사야 해적전사 이 덱은 왜 착취 없습니까 나 이거 버틴 덱이 아니라 때린 덱이라서 여기다가 4만알을 썬다고 쳐 저렇게 뽑는데 11데미지 헐 정말 구질구질하다 이겼다 근데 이게 멋있다 맹독이 멋있네 절개보다 맹독이 더 멋있어 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좋아.